91 통큰통독 61차 가이드 내용입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스가래 1장에서 8장, 에스라 5장 2절에서 6장, 다니엘 6장입니다. 1차 포록시완 때 돌아온 백성들이 스루파벨의 인도로 성전 짓기를 시작했지만 사마리아인들의 방에, 공작에 부딪혀 중단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도 모든 것이 만사용통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스가래는 학계와 동시대에 활약한 선지자입니다. 그의 메시지의 핵심은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스가래는 금식이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선지자의 말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 땅이 황폐케 된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중단된 성전 재건이 학계와 스가래 선지자의 독려로 다시 시작되고 성전 재건이 완성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바사의 세왕 다리오를 설득하여 성전 재건을 중단하려 했던 음모는 그 반대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오히려 그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4년 만에 성전 재건을 완성하고 처음으로 6월절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인간의 반대가 있어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완성됨을 보여줍니다. 바사에서는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한 것이 왕의 극령을 어긴 것이라고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바사에서도 역시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말씀이 삶이 되린 하루를 위한 적용입니다. 모든 일이 만사형통으로 인도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오늘 하루도 이미 또 심의고 해보십시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가정예배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91통 큰 통독 61차 내용이었습니다.